안녕하세요. 제가 여러분 덕분에 제품 협찬까지 받게 되었어요.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안나루이사의 주얼리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협찬 받았습니다. 안나루이사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브랜드로 재활용한 금과 은으로 악세사리를 만든다고 해요.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 한번 구경해보세요. 저도 사실은 이 브랜드를 잘 몰랐는데 제가 광고 협찬을 받는다고 언니한테 말하니까 언니가 보는 유튜버들이 안나루이사 제품을 한 걸 보고서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협찬을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그 중에 고른 제품들은 밀로우 실버 목걸이랑 프리다 실버 귀걸이를 하나씩 골랐어요. 저는 미국에서 와서 배달이 진짜 느릴 줄 알았는데 배송이 진짜 빨려서 놀랐어요. 제품은 주머니에 들어있고 안나루이사는 생산부터 포장까지 탄소 배출로 생기는 자연외선을 최소화한다고 해요. 그런데도 포장지가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놀랐습니다. 이렇게 한 개만 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안나루이사 디자인은 39달러부터 시작해서 합리적이고 교환이나 환불도 가능합니다. 모든 제품에 대해 구매 후 2년간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영상 보기란에 기재한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다양한 제품들과 할인코드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.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저히 알아보세요. 고추 Скד성을 다정도 나눠서 30분의 Dad에 식 раст서비에 식품할거예요!!! Developer Black Cat 조來到 Bellly definition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닭다리 설탕 치즈 치즈 치즈맛 치즈 후라이팀을 준비한 것 같아요 초밥에 칼국수를 구워주면 참기름에 올려서 계란에 올려서 국물에 올려서 계란을 올려서 양념을 올려서 양념에 올려서 하얀 이은지 우유 계란 치킨. 치킨. 양념.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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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이 양파 설탕 양념 양파 물 양념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주먹밥과 소금을 넣어 먹으러 왔다 오늘 저녁에 먹으러 왔다 또 먹고 싶다 김치 마시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어 sz 으윽 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